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플로리다의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나이는 안 많아요. 71살인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돌아가신 사인은 영양실조입니다. 이 사람은 음식도 가서 주워 먹기도 하고 얻어 먹기도 하고 옷도 있으면 빌려 입기도 하고 얻어 입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초라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이분을 시선을 치워야 되잖아요. 집에 들어가 봤더니 몸무게는 20kg밖에 안 되고 아주 바짝 마른 할머니를 치워내는데 그 매트리스 밑에 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은행의 세이프티 박스 키예요. 그래서 경찰을 대동해서 이게 도대체 뭐가 들었지 가서 열어봤더니 한 박스에는 캐시 60만 불 한 박스에는 금, 은 이런 보석 그 다음에 증권 이런 거 해가지고 100만 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기사가 납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지만 딱하기 짝이 없는 거지. 그 60만 불 가지고 아니면 100만 불 가지고 조금만 쓰면 화려하긴 안 해도 그걸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 사람답게 살 수도 있고. 화려하게 사치는 안 하더라도 옷도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뒤에 이마탄 돈 그런 건 뒤에 다 잠겨놓고 아마 집도 자기 거니까 집까지 해서 하면 굉장히 돈이 있겠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주 거지처럼 아주 바보처럼 아주 초라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럴지 몰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예수를 주셨잖아요. 예수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잖아요. 어젯밤에 우리가 문답을 하면서 꼭 제가 확인하는 것은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Yes, I do. 이걸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믿어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은혜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활하는 걸 보면 너무 초라하게 은혜 별로 없이 그렇게 사는 거죠. 저 은혜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컬컬한 가슴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러분들 이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게 있으면서도 쫄쫄 이렇게 굶듯이 영양실조를 죽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어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거는 누가 말해도 이거는 다 맞는 100% 이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읽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한 분들이 두 번째가 성례라고 얘기합니다. 성례는 뭡니까? 그러면 성례는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캐톨릭에서는 일곱 가지를 얘기합니다. 칠성례,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개만 얘기합니다. 두 개가 뭡니까? 하나가 세례, 그다음 뭐예요? 성찬. 세례와 성찬이라는 귀한 걸 줬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거잖아요.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은 1년에 몇 번씩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매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번 하기도 하고 매주 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성찬을 그냥 형식적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찬을 그냥 막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해주시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키는 게 복잡합니까? 그걸 지키는 게 까다롭습니까? 그럴 때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거기에 쓰는 용어도 아주 심플한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살펴보고 성찬에 임할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성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지만 참여하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성찬식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큰 은혜들을 참 신비한 은혜들을 주십니다. 이제 제가 아까 그 할머니가 뒤에 그렇게도 많은데 쫄쫄 굶은 거 참 안타깝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 현실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성찬식에도 있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성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 문담하는 친구들한테 주기도도 사도신경도 다 외워보라고 그랬습니다. 잘잘잘잘잘 외워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너무너무 우리가 잘 외우기 때문에 매일 어쩌면 매주일마다 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막 총알같이 외웁니다. 총알같이 뭔지 알죠? 총알같이. 떳떳 생각 안 하고 그냥 쫙 외우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도 제가 천천히 이렇게 합니다. 같이 뜻을 생각하자고. 우리 사도신경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첫째 문장 하나부터 시작했어요. 이거는 뭐 대단한 신비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이것 속에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나같이 더럽고 추접한 죄인이 냄새나는 죄인이 우주를 만드시고 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더라도 가사를 뜻을 잘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뜻을 잘 생각하면 그 속에 무궁무진한 은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대로 하시고 그것대로 은혜를 받으시고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성찬식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했다는 것은 있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에 성찬식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몇 군데에 있다고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할 때는 답을 다 하시면 정답입니다. 네 군데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텐데요. 읽어보시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까다롭지도 않아요. 지키는 게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로마 캐텔릭과 루토교와 그 다음 또 다른 파들이 막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저희가 먹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먹을 때입니까? 이게 6월절 먹을 때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먹기를 그렇게도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에 그럼 6월절 먹을 때 뭐 뭐 먹어요? 그냥 기억나는 것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6월절 때 뭐 먹어요? 양고기 먹어야죠. 양을 잡으니까. 그 다음 또 뭐 먹어요? 쓴나물. 그 다음 또 뭐예요? 무교병. 이스트 들어가지 않은 빵. 그 세 가지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만 먹으면 목이 칵칵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음료수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뒤에 오면서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음식은 양고기, 그 다음에 쓴나물, 그 다음에 무교병, 그 다음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잔, 포도즙이나 아니면 포도주를 이렇게 마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22절. 저희가 떡을 먹을 때에 이 떡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떡. 저희가 먹을 때에 6월절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이 떡이 그 떡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게 지금 뭐라고요? 마조트, 마조트. 이게 무교병입니다. 이걸 떼서 제자들에게 떡 줍니다. 제자들은 뭐 떡 주면 받아 먹어야죠. 그런데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멘트가 이해하기 어려운 멘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냥 받아 먹은 거지. 멘트는 이 사람도 이때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이때 이해를 못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거 먹으라고. 뭐라 그러면서요? 내 몸이라고. 22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다른 성경하고 답하면 받아 먹으랍니다. 먹으라. 특별하게 먹는 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아주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만들어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그런 통로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떡을 줍니다. 주면서 이거 무교병이잖아요. 이스트가 안 들어가서 아주 딱딱합니다. 그걸 주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그럼 성경님들 어떻게 먹을래요? 먹으면 되죠. 단순합니다.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교파들이 좀 달라서 어떤 종파에서는 이거 받아 먹으라 그래서 이 떡을 예수님이 줬을 때는 떡이었지만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같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떡은 어떻게 먹어요? 넣고 씹어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예수님 몸으로 바뀌었대. 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걸 씹으려니까 예수님이 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걸 씹지 않으려니까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 녹여 먹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오늘 우리가 좀 편한 걸 썼지만 입에 놓고 한참 있으면 녹아요. 그런데 마조트, 마짜라는 이거는 아주 딱딱해서 입에 잘 녹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먹으면 씹어 먹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받아 어떻게 해요? 먹어라. 이때 우리 그냥 먹는 대로.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하시고 난 뒤에 잔을 가지시고. 6월절 잔치할 때는 잔을 몇 번 이렇게 자기들 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 중에 한 잔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23절.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메. 24 가라세대. 또 잔을 주면서 마시라 그러니까 마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멘트를 하시면서 주셨어요. 다른 성경하고 이렇게 보면 무슨 멘트를 합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아까 떡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떡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건 내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퀘스천만큼 묻잖아요. 이걸 언제 이해합니까? 나중에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그러니까 마시지만 이거 내 은약의 잔이면서 이건 내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 가라세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뭐라고요? 나의 피. 지금 잔을 주면서 이게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걸 뭐하라고요? 마시라. 이것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음료수 마실 때 같이 마시면 되는 거예요. 먹는 거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심플한 거를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떡이 내 몸이라고 그러고 이 잔에 있는 음료가 음료가 이거 내 피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은 제자들이 언제 이해를 합니까?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뒤에 이해를 합니다. 그전에는 이거를 모른 채로도 받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예식을 하나 만드셨잖아요. 지금 이때는 뜻을 모릅니다. 먹고 마시는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만들어주셨는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몸이라 그러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질 그 몸이구나. 그리고 이 잔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는 귀중한 피구나. 그래서 우리 귀중한 피를 뭐라 그러죠?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 그런데 이 살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요? 먹고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셨죠? 뭐 드셨어요?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거 먹으면서 그거 먹고 씹으면서 그냥 씹어서 드신 거지 이걸 먹으면 이게 내 몸에 어디가 좋을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한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왜요? 먹는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리고는 우유를 마셨던지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걸 먹으면서 이걸 마시면 내 몸에 어디가 좋고 어디가 회복이 되고 이런 거 생각하고 마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물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마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거를 하셨어요.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으면 그 먹은 밥이 내 몸이 되고 그게 내 몸 속에서 영양분이 돼서 이렇게 되듯이 그리고 물을 마시거나 다른 거를 마시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액체로서 피나 뭐나 체액이나 이런 거가 돼서 우리 몸을 유용하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떡을 하나 이렇게 내놓으시며 이거 내 몸이니까 먹으라고 그냥 우리 먹으라 해요. 먹으라. 그게 내 피고 내 은약에 피니까 이걸 뭐하라고요? 마시라고. 사랑하는 진성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내용을 여기다 담아놓으셨어요. 먹고 마시지만 단순하게 먹고 마시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 신비한 내용을 다 모르지만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표, 상징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떡도 그리고 잔도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걸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왜요?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몸도 상하시고 그리고 피도 흘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뭐가 들어가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은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용서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겁니다. 성들은 그런데요 이거 먹고 마시는 거 아주 간단하다 그랬죠. 단순하다 그랬죠. 이 단순한 이거를 받아서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보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을 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 단어로는 먹고 마시라지만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은혜 주실 것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아이 좀 빨리 좀 마치시지 이거 있는 날은 좀 길어지던데 길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리고 제자가 배반하던 날 그 밤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셔서 이걸 우리에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떡과 잔을 받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들이 많은 건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세상은 너무너무 악해집니다. 제가 어제 글을 하나 읽었는데 너무 가슴이 몽몽하더라고요. 한 4년 전에 이야기예요. 4년 전에 1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얘들은 뭐 좀 가정을 빨리 가지고 싶어했나라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너무 거들리는 거 있잖아요. 자기들 생각하는데 너무 거들리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아기를 냉동실에다 집어넣고 그러고는 밖에 나가서 한잔하고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한잔하고 와서 그 기사를 보니까 4년 전 얘기예요. 한 20분 걸렸더라고요. 20분 지나서 집에 오니까 애가 냉동고에 있으면서 안 죽고 우는 거예요. 그 아이를 꺼내가지고 그 아이를 결국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자기 부모가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애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다른 지역에 갖다가 버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들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악한 거를 이리저리 얘기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죄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들어가서 보면 우리나 믿지 않는 자나 생활이 비슷합니다.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냥 입으로는 또 우리가 주님한테 예배 드릴 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저들하고 다르죠 다르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불이 다 꺼지고 앞에만 있을 거예요.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세례받은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것이 성찬식의 의의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보시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을 성찬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까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교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성찬식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간단한 단어 먹어라 마셔라 마셔라 재료는 떡과 뭐예요? 잔입니다.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뜻은 우리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잔은 예수 그리스도에 흐르신 피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이제껏 받지 못했던 한량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떡과 잔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우리 사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 붙들고 세상 살게 하시고 씨름하다가 죽음의 요단강도 그 믿음 가지고 겁없이 건널 것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